오늘 내륙에 계신 분들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나 혹시 당황하지는 않으셨을까요? 앞으로 약 2시간 전후까지도 해당 지역들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.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.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,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서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. 내일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짙습니다. 햇볕이 강할 때 장시간 외출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. 아침까지 안개가 짙은 지역들 확인해 주시고요. 아침에 서울과 청주, 대구가 13도로 출발했다가 낮 기온 대구가 27도, 청주 26도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다음 주는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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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